저기요, 사람 맞나요? 믿을 수 없는 상황들 먼저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버스 저 앞에 좌석 손잡이 사이로 맨 족이 쏙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양발 신은 족 똑같이 쑥 솟아있는데요 나란히 앉아서 운전석에 발을 척 저 보세요 까꿍! 버스 운전 기사 머리 위로 검은 발이 존재감 뿜뿜 뿜뿜 양 변호사님, 정말 먹튀에 이어서 사방 연중 캠페인을 하려 합니다 족을 올리지 마시오 아니, 근데 이거 역대급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저기서 저럴 수 있을까요? 저기는요,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남 쪽으로 가는 리무진버스 안입니다 세상에 어제 오후에 찍힌 모습인 거고요 이거를 촬영한 분은 공항 근무하는 직원분이라고 했는데 자, 그럼 저 버스 기사 뒤에 있는 사람들 인천국제공항에서 온 거니까 혹시 외국 사람들일까요? 외국 사람? 한국인으로 추정이 되는 20대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, 지금 뒤에 외국인들도 탔을 텐데 한국에 온 첫인상이 저 족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기가 막혀서 이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요 커뮤니티에 쭉 올린 걸 보니까, 댓글들을 보니까 이분이 그럼 저 앞에 버스 기사 분이 바로 뒷자리잖아요 하필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왜 버스 기사 분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라고 댓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버스 기사 분들이 수습 기간 중에 만약에 민원이 한 두 건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면직 체류가 되니까 혹시 그래서 불편해도 말도 못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 저런 줄 알 거 아니야 또 이어서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또 전철이에요 뭐 보신 대로입니다 그냥 누웠어요 그냥 벌러덩 신발은 바닥에 저렇게 가지런히 다리를 그렇게 또 올리고 누워 가방을 베개 삼아서 그 옆에는 지금 잠깐 지나가는데요 타고 온 걸로 추정되는 자전거가 저렇게 딱 보입니다 알만한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민하진 교수님 저게 이제 뭐 국적을 제가 뭐 구집이 덜 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남을 의식을 하지 않는 이 뻔뻔함이 이제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 동물과 인간의 한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개들도요 눈치가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관리 단속 요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게 7월 14일 일요일 날 오전 5시 40분에 수도권 지하철 경춘선 첫 차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되니까 이 제보자가 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쓱 보더니 그냥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뭔데? 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본인은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말로서 해서 교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단속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저걸 그냥 놔두잖아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Una 注意 중 하나 하나 맡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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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